저 화폭했을 것 같나요? 아 진짜 사실 주제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제가 얘기하기가 많이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너는 나한테 이걸 물어보면 안 돼 너는 니가 영상을 100개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물어봐야지 이게 순서가 맞는 거야 자 우리 또 패션 유튜버 셋이 모였으니까 요즘 한국 패션에 관하여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고 3시간 짝인데 쉽지 않은 오늘 안 돌려보낼 예정으로 근데 궁금하긴 하다 20대고 저희는 뭐 30대긴 하지만 스타일이 다르고 어떻게 또 보는지 궁금하다 내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이게 이제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볼게 과거와 현재가 사람들의 옷에 대한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거든 근데 이게 또 말하는 것도 두려워요 왜냐면 내가 이 뭐라 그래야 되지 편협한 시선으로 본 게 사실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지만 더 큰 시장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고 20, 30대 남자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치 우리가 두는 건 그치 우리가 또 그들과 같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상으로 좀 하는 게 좀 더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좋을 것 같고 물론 근데 내 생각에는 요즘 40대 돼도 과거에는 그냥 뭐 백화점 브랜드라고 해서 그냥 집어만 왔다면 실제로 유튜브도 보고 고민하고 같이 고민하고 샀더니 너무 만족했어요 조금씩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은 게 요즘 어린 친구들은 또 생각보다 고가의 옷을 쉽게 소비하고 또 40대 분들도 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면서 효율적이게 소비를 하려고 하고 반대로 내가 30대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 주위에는 옷을 살려는 사람들이 잘 없어 30대인데 오히려 30대가 다들 고민이 많나 봐 결혼을 한다든지 남자는? 오히려 40대가 돼서 좀 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든지 그제서야 나를 꾸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좀 소비자들이 옷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형 남성 비율이 어떻게 돼요? 남성 우호적인 발언 좀 해도 되나? 90% 이상입니까? 당연하죠 내 생각에는 호수님도 남자가 많으시고 얼굴이 잘생기셨지만 아니야 호수님은 여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 내가 근데 들었어 남자가 많을 것 같아요 남자가 확실히 남자를 많이 좋아해 그래서 약간 남자들이 확실히 과거랑 다르게 패션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 각자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금전적으로 좀 더 여유로워졌기 때문에 달라졌을 수도 있죠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현영이는 한번 저는 태도 자체는 옷을 워낙에 좋아했었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태도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사실 주제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제가 얘기하기가 많이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감히 제가 한번 얘기를 꺼내보자면 한국 남자 평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많이 올라옴으로써 평균적인 수치라고 해야 될까요? 평균적인 지점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과거보다는 정보성의 발달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길 가다가 보면 어? 저 사람 옷을 아예 못 입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 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아졌고 근데 또 사실 이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패션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얼추 트렌드에 대해서 듣고 이쪽으로 우르르르르르 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정보성이 다 빨리 퍼지다 보니까 갑자기 또 트렌드도 너무 빨리 바뀌고 트렌드가 빨리 바뀌니까 또 이쪽으로 우르르르르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과정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약간 오히려 옷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엔 진짜 다 같이 우르르 갔다면 요즘은 이 파이가 좀 나눠진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제는 좀 더 많은 정보성들을 습득했기 때문에 기준이 높고 상향평준화가 된 것 같은 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평균 이상 잘 입어 그 유학생만 보더라도 옷 좀 잘 입으면 너 코리안이지? 이렇게 물어본대요 옷에 신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향평준화가 됐다 맞아 맞아 상향평준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유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했을 때 나는 아무래도 요즘은 유튜브 요즘은 아무래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 결국 이 두 매체가 사람들을 되게 선도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은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본 게 정답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가 정보성이 빨라짐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게 조금 아쉽다 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지가 최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애티튜드 그런 애티튜드 가 멋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결과적으로 평준화된 거는 되게 많이 올라왔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에 따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옷을 잘 입는다라는 기준 이런 것들이 옛날과 지금도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되게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고 각자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터 사이즈와 현영현영애가 생각하는 옷을 잘 입는다라는 기준은 뭘까요? 저는 그냥 멋있으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멋있으면 멋있다 근데 저는 그 뭐야 스타일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봤을 때는 당연히 겉만 보고 생각을 하겠지만 대화를 해보다 보면 스타일이 그저 그랬는데 이 사람 존나 멋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직업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런 것까지 저는 같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를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겉만 번지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네 밸런스적으로 오히려 겉은 씀씀한데 안이 멋있는 사람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룩이 사실 룩만 봤을 때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평범하다 그럴 수 있지만 역시 내공 맞아요 그 사람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그런 내면을 키워라 약간 이런 뻔한 말을 어디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약간 옛날에 다 틀린 거 없다라는 걸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영현영이가 생각하는 옷을 잘 입는다라는 기준 저도 형이랑 똑같은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이 친구도 오늘 이야기 맞추고 왔으니까 진짜 미리 간단하게 러프하게 대본 적어놨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똑같이 적어놨고 근데 여기서 뭔가 또 추가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는데 잠깐 그 애티튜드가 멋있는 사람이 좀 더 좋게 보게 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아까 말했지만 옷을 아무리 멋있고 간지나게 입고 뭐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되게 거만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약간 좀 인성이 먼저다 인성이 먼저다 약간 그런 쪽에서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다고 한들 저는 멋있다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약간 진짜 멋있거나 그러니까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본인이 말을 안 해도 알아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그걸 본인이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핍 그러니까 속이 결핍을 느끼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고 맞아 근데 결핍이 없고 속이 단단한 사람은 애초에 그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저 사람 와 멋있다 와 약간 알차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드는 것 같고 결국에는 속이 멋있는 사람 애티튜드가 되게 멋있고 바른 사람이 옷을 잘 입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체가 멋있는 사람이다 멋있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패션이 그러면 이제 정말 옛날이랑 되게 많이 달라진 게 국내 패션 브랜드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정말 많아 특히 뭐 여성 브랜드는 우리가 뭐 여자 쪽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국내 브랜드? 국내 브랜드가 아니어도 각자가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가 있을 것 같거든 아무래도 저도 패션 이거 관련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브랜드를 경험해보고 약간 다 디깅을 해보다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가 많긴 한데 저는 요즘 좀 눈길 가는 브랜드가 콜렉트 피스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좀 빈티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의류를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디렉터님께서 그 이 옷을 제작한 과정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글로 다 적어두시기도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보면은 그 어디서 영감을 받았고 어디서 레퍼런스를 따왔는지 아이디어 박스라고 해야 되나 그 사진을 모아둔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인지 너무 느껴지는 게 매력 있고 사실 이런 거 다 떠나서 옷 핏 자체가 너무 멋있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후드 같은 것도 살짝 쇼타 기장은 쇼타지만 좀 소매는 길게 빼면서 실루엣 연출하는 것도 멋있고 옷 자체가 멋있는데 약간 그런 방향성 뚜렷한 브랜드들이 요즘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는 짧게 얘기하자 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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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냥 잘될 거라고 확신이 드는 브랜드예요 뭔가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향하고 잘 맞는 거 같아가지고 한번 피터사이즈가 생각하는 요즘 잘하는 브랜드 잘하는 브랜드 너무 많아요 형 맞아 맞아 너무 많아 그래도 내 마음속에 1, 2, 18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내 마음속에 18번? 저도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마음속 1위지만 그중에서 골라는 거기 때문에 말하기 힘들다면 먼저 말하자면 저는 넋티새비즈라는 브랜드들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최고지 형 그분이 옷을 만들기 시작한 지가 단연 1, 2년밖에 안 되셨는데 좋은 옷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옷이란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되게 멋있게 그냥 자신 있게 나아가는 브랜드고 멋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 오엠팩 때 콜라보도 했거든요 맞아 맞아 멋을 아는 사람이고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옷을 잘한다 전공자도 아닌데 잘한다 옷을 그러니까 잘함의 기준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진심이고 정말 강하게 나아간다 그 마음이 너무 강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현영이가 말한 것처럼 어떤 방향성을 명확히 가진 브랜드들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형 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그런가요? 요즘에 잘 읽고 있어요 저도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를 얘기하라고 하는 거였구나 아 그렇죠 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넋티새비즈 잘하지 뭔가 이제는 신상 나오면 괜찮기꺼니 하는 게 많아요 그냥 뭐 입지 입어보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느낌의 옷들도 많고 찾기 힘든데요? 잘하는 브랜드 오가프 오가프 오가프가 잘해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가프의 브랜딩 감도 이런 거는 상관없고 그 알아본 적도 없고 제품을 보내주시니까 아 왜 이렇게 많이 제품을 보내주시지? 라고 하고 나중에 입고 나가려다 보면 오가프 모자 쓰고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 옷이 많고 옷을 보내준다고 해서 입지 않잖아 그렇죠 결국에는 그 모든 소비자도 그렇고 우리가 결국에는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혹시나 옷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좋은 누군가가 생각하는 좋은 옷을 입고 싶다면 뭐 유튜버나 옷에 대한 애가 강한 사람들을 좀 지켜보면 그 사람들 거짓말 안 하거든 응 맞아 그렇지 아무리 뭐 좋은 옷을 입혀봐 안 나가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들을 봐가면서 어 저런 또 누군가의 좋은 옷은 저런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거 같아 오가프가 좀 싸가지고 좋은 거 같아 가격이 합리적인데 멋을 아는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가성비로 괜찮겠다 그리고 좀 이제 가격 나가면 BDR? BDR 멋있지 BDR은 뭐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 길을 굳이 선택해서 되게 꿋꿋하게 그렇지 하고 싶은 대로 묵직하게 나아가고 계신 거 같아 그렇지 입어보고 깜짝 놀랬거든 사실 그 패턴을 짠다는 게 그 브랜드에서 안 하거든요 그렇지 그냥 기본 있는 거에 토대로 변형해서 만든다던가 빈티지를 가져가다가 만든다던가 하는데 그 안에서 패턴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디벨롭 시켜서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집이고 옛스러운 것들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나 힘들죠 뭐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들은 알아주지 않고 맞아 모르지 그거를 근데 막 그래도 그걸 알아주시는 분들이 소수라도 있는 게 입어보면 다르거든 그런 옷은 달라 어떤 옷들은 되게 비슷한 반면 어떤 옷들은 이거는 이 브랜드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맞아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계속 소비하게 되는 거 같아 그래서 아마 각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아 그쵸 근데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거는 저는 좀 안 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그 유튜버들 영상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매 순간 평가받잖아요 그렇죠 너희도 평가 받아라 내가 너 만약 예를 들면 슈프림 플러스 라이프로렌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매년 너를 물고 빠는 게 아니라 시즌 보여줘 봐 내가 평가하고 좋아할지 말할지 얘기할게 약간 이런 태도로 저는 브랜드를 보거든요 아 슈프림 다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읏 같은 옷 개많아 이것도 그냥 다 이렇게 맨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 좋아하는 건 없다 사실 음 항상 냉정하게 음 왜냐면 브랜드도 이전 시즌과 현재 시즌이 폼이 다를 수 있고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기준이 그 브랜드 입장에서는 되게 날카롭고 고독하고 아프실 수 있지만 또 이게 좋은 서비스를 위한 피드백이 되고 맞아 참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겠지만 또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최고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전 이거 번의 얘기지만 패션 유튜버도 뭔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음 맞아 우리도 항상 좋은 서비스를 평가받고 제공해야 응 한번 두번 세번 계속해서 실수를 한다면 더 이상 우리를 봐야 할 이유가 없을 테고 응응 그거 힘들어요 형 이 영상 올리면 오늘 만약에 영상 올렸어? 폼 떨어졌네? 맞아 내일 영상 올렸어? 지 입맛에 맞으면? 어? 폼 으 땐다 그래 그런 뭔가 이게 그렇게 좀 힘들어요 응응 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왜 너희들끼리 난리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응응 어제 나보다 항상 성장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만 걸을 수 있는데 그치 그게 너무 힘들고 응 그런 것들을 이틀 하루 이틀 단위로 계속 피드백을 받으니까 응 정신적으로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되게 요즘 약간 마이웨이로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형 그 브랜드도 똑같아요 맞아 맞아 브랜드도 뭐 시즌 한번 내놓으면 아 이 브랜드 존나 폼 떨어졌다 응 할인하면 어 이 브랜드 존나 폼 떨어졌다 이런 그 그게 있더라고요 인식이 응응 근데 그 브랜드는 그냥 가고 있는데 그니까 저는 그 디렉터가 생각하는 멋을 추구하고 가고 있는 브랜드한테 여기에서 뭐 이거 저거라 저거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어떨까 응 저도 슈프림 팔라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건 예쁘고 이건 안 예쁘다 라고 얘기하는게 얘네 폼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응 그냥 내 취향이 이건 괜찮고 이건 안 예쁘다 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응 이거 가지고 니네 폼 떨어졌네 아 으깝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응응 그냥 취향을 밝히는 것 뿐 응응응 응응 근데 좀 이제 유튜버한테도 이렇게 입으면 어 넌 그렇게 입었구나 응응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난 요런 스타일이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뭐 논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던가 그냥 야 이 새끼 폼 존나 떨어졌네 응 야 이 새끼 트렌드 아예 갈피 못 잡네 난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영상 몇 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게 쉽지 않다 근데 이거 브랜드가 똑같은 것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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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느껴요 저도 너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면서 자기 색깔을 휘둘리는 맞아 맞아 유튜버와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맞아 맞아 근데 그거 이겨낸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단단해 형 근데 그 한국인 종특이에요 왜냐면 웹툰에서도 그 지랄 하더라고 아 진짜 웹툰에 네이버 웹툰의 결말을 바꿔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아 맞아 맞아 이거 개 망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림 만화가들은 거기 입맛에 맞춰서 또 바꿔서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런 이제 휘둘리지 않는게 중요한데 안 휘둘리면은 끝까지 굴복시키려고 하니까 이 군중심리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 그런 것들이 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힘이 내가 지금까지 나를 믿고 와주는 팬덤들 그리고 나의 좀 단단한 마음가질 이것들을 차근차근 쌓아가신 분들은 풍파가 밀려도 흔들리지 않거든 맞아 근데 이게 한두 번 흔들리다 보면 내실이 그러니까 속이 가벼운 풍선 같은 거야 응 휙 날아가 근데 안이 무겁고 단단하면 아무리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 응 그래서 뭔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 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이든 맞아 맞아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중심 자기의 중심 응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또 피터사이즈는 인세인게너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디렉팅을 하고 있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가 방금 그렇죠 브랜드를 하고 있죠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예민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제가 궁금한게 네 피터사이즈가 운영 중인 인세인게너지는 대체 어떤 브랜드인가 무엇을 하는 왜냐면 누군가는 그냥 피터사이즈가 하는 편지샵 피터사이즈가 하는 뭐 굿즈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제 취향 일단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만드는데 그게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비롯되는 이를테면 뭐 타투라던지 바이크 스케이트보드 이런 좀 뭔가 제가 라이프스타일 취미를 즐길 때 입었던 옷들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을 만드는데 이게 유행하는 거를 쫓고 싶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갑자기 미니멀이 유행하네 갑자기 인세인게너지 미니멀로 바뀌어요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우리 유행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스트릿 브랜드가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보면은 어? 이 리얼 트리 패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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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네 뭐 카모 패턴 갑자기 이렇게 막 사람들이 쓰네 패턴 뭐 이런거 비슷한거 쓰네 이런게 컬러 이런식으로 가는구나 뭐 약간 스트릿 패션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우리 거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이게 유행이 되지 되건 안되건 상관 안하고 일단 누군가는 따라하지 않겠다 일단 우리가 유행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하겠다 이게 만들어진다고는 장담 못하는데 만들려고 노력해볼게 약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열심히 제가 추구하고 싶은 마인드에요 왜냐면 저도 브랜드를 뭔가 만들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는데 정말 많은 브랜드들을 우리가 봤잖아 그렇죠 폐업하는 브랜드들 많죠 특징을 봤을 때 결국에는 아까 말한 누군가의 잣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게 무너졌던 것 같고 지금 강하게 살아남은 브랜드들 묵직해 나아가고자 하는 맞아요 그치 그래서 뭔가 브랜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마인드를 한번 유지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 것들에 대한 풍파를 이겨내기 쉬운지 쉬운지 아 그 이겨내기 일단 첫걸음으로 인생결지 채널을 따로 판게 야 이거 올릴 때마다 애들이 욕하니까 그냥 어 야 그래 영상 한번 더 따로 찍지 하고 따로 판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풍파를 못 이겨내가지고 만든 거긴 한데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결국에는 따로는 하지만 하고 싶은 결과물은 맞아요 더 잘 이어가고 그리고 이제 뭔가 너무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반응은 참고는 하되 어차피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좀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혹시 현영현영에도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도 아직은 안 해봤어요 안 해봤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있어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게 제가 감히 얘기 꺼낼 주제는 아닌 거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고 네 그러세요 근데 또 저는 네 네 생각 개인적으로는 또 내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아 그쵸 뭐 아직 뭐 저도 제가 지금 유튜브 할지 몰랐는데 그치 나중 뭐 5년 10년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디렉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샵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뭐 저는 안 하는 사람 입장으로써 가볍게 얘기하자면은 일단은 그냥 뭔가 제가 시작을 한다면 선배님으로써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 시작할 때 이거는 확실하게 좀 아 그건 확실하게 어떤 조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아 일단 일단 진심이 구독자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오해가 쌓이더라도 견뎌내야 됩니다 음 예를 들면 난 진심을 다해서 만들었고 마진도 적게 보고 출시를 했지만 구독자들은 이 새끼 돈 벌려고 하네 와 야 새끼 자기 거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네 야 새끼 장사꾼이었네 야 새끼 보고 그냥 뒤에 옷 만들어가지고 존나 팔아 제껴가지고 한탕 하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잡혀 버리면 많이 속상하거든요 내가 진짜 배수라도 제대로 보고 판매했다면 그렇지 억울하지라도 않지 그 나의 진심이 이렇게 와전되더라도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맞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음 이건 뭐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 항상 중요합니다 그쵸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게 나는 배려한다고 배려했는데 상대방이 그거 몰라줄 때 항상 놀라주셨나봐 서운하지 사람이 그럴 때 흑화를 좀 자주 하는거 편타가 오고 편타가 오고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 맞아 근데 그걸 결국 이겨내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강한 집단이 된다 네 그런 느낌일까요 네 그것도 그렇구요 그리고 브랜드는 이제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고 욕을 하지만 크리에이터가 뭘 만들면 면전에 대고 욕을 한다 그것도 부담감 리스크가 좀 있어요 힘들어요 형이란 사람을 대고 욕을 하니까 힘들어 브랜드 욕하면 브랜드 대표님들은 얼굴 드러내지 않고 그냥 뒤에서 브랜드 욕 받는 거 CS가 관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한다? 내가 야 이거 억가도 많습니다 약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얼굴 내놓고 하는 음식 좀 약간 믿고 보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맞아요 왜냐면 나를 대놓고 공개하고 뭔가를 만드는 사실 잘 만들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내가 욕을 안 먹고 안 먹기 위해서라도 일단 뭔가 이런 시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제가 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는게 이렇게 좋게 해도 어쨌거나 헤이팅을 하는 사람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헤이가? 와 그래가지고 얼굴을 까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이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잘하면 뭐든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아까 안 좋았던 예시는 내가 못했을 때에 대한 리스크인 거고 맞아 맞아 그래서 결국엔 내가 잘하면 된다라고 끝나기 때문에 그냥 잘해야겠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맞아 그러면 내 무기는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잘하겠습니다 언제 잘하실 거 같아요 열심히 할게요 진짜 네 잘하실 거 같아요 진짜 조언도 많이 구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네 열심히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자면 현실점 패션 유튜브 업계에 대한 고차를 우리가 해볼 겁니다 아 패션 유튜버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전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권이 달려있는 것에 대한 주제인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저는 패션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 저는 그 장난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뭔가 많이 약한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5년 버티기 쉽지 않겠다 왜냐면 진짜 힘든 거란 걸 알잖아요 그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재밌어서 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올 거고 그거를 타파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면 5년 안에 그만두지 않을까 연료가 고갈돼서 근데 저도 저도 뭐 5년 안에 5년 안에 쇼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길게 안 봐요 이게 너무 빠르게 변하는 시대고 지금 뭐 다 쇼츠로 넘어가서 영상 보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쉽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지금은 쇼츠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냐면 우리 소비 패턴도 되게 빨리빨리 정보를 얻길 원하잖아 근데 정말 약간 근거 없는 말인데 항상 뭔가로 쏠리면 또 다른 것들을 향수를 찾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레트로 과거의 것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찾게 되잖아 물론 만약에 쇼츠로 뭔가가 많이 쏠렸는데 다시 롱폼? 뭔가 이런 루즈한 형태의 영상이 대세가 되진 않을지언정 그 취향이 좀 다시 분류화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쇼츠만 또 소비하는 게 아니라 또 이쪽으로도 분산이 되는 한쪽으로만 또 쏠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사업이 10년 버티면 진짜 잘한 거다 그렇죠 아까 5년 얘기했잖아 네 저 5년 이제 했으니까 5년 했잖아 우리 5년 했고 5년 더 버티면 10년 버틴 거야 맞아요 그 한 100명이 사업을 시작하면 10년 후에 살아남는 회사가 거의 뭐 한두 회사밖에 안 된다 진짜요? 라고 난 좀 들었거든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메타가 계속 바뀌어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거든 그렇죠 코로나가 왔었고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국제 유가 상승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닥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인데 그걸 인정하고 그걸 이겨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는 거 같고 맞아 우리가 지금 힘든 것도 환경이 지금 바뀐 거 같아 진짜 힘들거든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좀 쉬었어 이제 과거의 것은 통하지 않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조선시대 했던 게 지금 통하나? 통하나?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역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무튼 뭐 어떤 항상 방법은 있다 우리가 모를 뿐 그래서 계속 뭔가 이런 찾아가는 행위들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되지 않을까? 결국 난 마음가짐이 좀 중요한 거 같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맞아요 사실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수 있단 말이야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거 같아요 저도 아직은 팔팔하시네요 저도 전 딱 한 마리 있었어요 그것도 최근 사실 근데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결국엔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도 정확히 그런 방법은 모르겠다만 찾아가야죠 뭐 찾아가야 되는 거 같아 그 저는 10만 아래 유튜브 많잖아요 더 크리에이티브한 걸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스타일은 더 딥해지면 안 되는 거 같아요 못 크는 거 같아요 지금 오히려 유튜브들 방송사랑 연예인들 다 들어와가지고 진짜 쉽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내수시장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 사실 일부잖아요 거기서 또 많이 약한 사람 또 일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유튜브에서 보고 옷을 소비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디깅해서 찾아보고 하는데 그런 타겟층으로 콘텐츠를 하면 절대 크게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말을 어기고 크게 성공한다면 저는 무조건 축복해주고 리스펙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을 대중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다이어트 스타일을 좀 포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사랑도 받고 성장할 수 있고 맞아요 근데 약간 사랑 성장의 의미가 각자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 누군가를 많이 포옹하는 게 성장일 수 있고 만약하지만 한 명 두 명 세 명 그런 것들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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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우리가 느낀 현실은 그래도 현실적인 것도 봐가면서 많이 약한 것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커졌던 것 같아 네 지금까지 나온 지표로만 봤을 때 맞아 그치 그 저는 그 가치관이 확실해졌어요 이게 내가 조용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용필은 예술이 아니라고 외치면서 저 시골 라이브 카페에서 도끼가 차올라 있는 예술가가 될 것인가 전 조용필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조용필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는 다 해요 예술도 하고 뭣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중 가요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그 뒤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라이브 카페 시골 라이브 카페에서 정말 예술을 하시는 그 예술가는 그 음악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가 제 결론이고 유습을 하면서 그래서 피터사이즈는 조금 더 계속 대중적인 컨텐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안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항상 래퍼들 보면은 헤이러 헤이러 얘기하잖아요 저같이 건강하게 음악을 듣는 사람은 자꾸 음악 듣는데 헤이러 헤이러 하면은 뭐야 난 헤이러도 아닌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욕하는 거지 하지만 그 씬에 있는 덕후들 힙지리들은 욕을 존나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뭔가 대중 가수 저도 대중 가수라고 생각했을 때 패션을 딥하게 진짜 고관여자들이 있고 대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관여자들은 패션 유튜버 대중 쪽으로 하는 패션 유튜버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곤조가 있거든 야 뭐 패션 자격증 있는 거냐 나가서 뭐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들의 입맛도 맞추려고 하고 대중들의 입맛도 맞추려고 하면 엄청나게 피곤해진다 그래서 저는 대중들의 입맛을 맞추고 이 사람들이 욕을 한다 나도 맞받아치면서 욕을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패션 씬의 지식이나 영향력이 나를 갖추면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디자이너 관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MD도 많이 하고 있고 바이어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내가 그 업무를 당장 뛰어도 되게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단순히 옷을 입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난 반박할 수 있는데 근데 대중적인 걸로 또 이것도 나의 대중성을 가져가면서 물리적으로 또 충족하게 행복하게 살고 양날의 검 양쪽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대중적이어야 된다 뭔가 이런 패션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우리가 사실 남자 패션 씬이 그래도 좁아 응 좁아요 이 안에서 요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튜버들 패션 남자 패션 유튜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 잘함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먼저 여겨주세요 아 저요? 샹마이웨이님 응 아 락마이웨이 왜 잘한다고 생각하냐면 응 옛날부터 봐왔는데 그분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인스턴트하게 쌓아가지 않고 한 스텝 쌓아가요 오 그렇게 쌓아왔어 여태까지 계속 흔들리지 않아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 난 내가 하고 싶은 샹마이웨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짜 샹마이웨이야 진짜 직접 만나봐도 어 그래요? 거짓이 없어요 한번 봐야겠다 쌓아가요 진짜 예를 들면 쌓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인기 있는 트래픽을 쏠 수도 있잖아 응 근데 샹마이 채널은 그런 거에 쫓기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계속 영상들을 쌓아가는 거지 오 멋있다 그게 쉽지 않잖아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당장 저 컨텐츠를 찍으면 조회수가 많이 나올텐데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수용을 하시겠지만 가장 자기만의 길을 걷는 채널 그 다음에 호스님 호스님은 사람이 다른 것 같아 그분은 실제로도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원피스로 치면 루피 같은 사람이거든 어디까지 가실지 모르겠어 사실 나는 굉장한 분인 것 같고 제가 너무 다 말했나요? 저도 뭔가 계속 챙겨보다가 어느 순간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나를 잊는 것 같아서 저는 보더라도 그냥 친분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 약간 이렇게 라이트하게 보지 약간 어떻게 하냐라고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몇 분 감히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호스님 호스님이 저는 뭐 혜주 형도 있고 4대 천행이라고 부르는 그런 유튜버분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아마 거기에 제일 빠르게 금방 가까워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만큼 대중적으로 되게 잘 부를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중적으로 정말 잘 부르고 대중적으로 잘 부르고 차기 오왕 같은 느낌이군요 루피가 약간 딱 그렇게 오왕에 뼈 찼잖아 근데 진짜 금방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다 언급하신 분들 다 좋아하지만 그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서 추가하자면 토비님? 토비님이 뭔가 영상이 되게 담백한데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토비님은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느낌으로 약간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이고 근데 저는 그게 또 매력적이더라고 그거에 대한 장점도 있거든 따라하려야 따라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어떤 방식이고 없습니까? 하온님? 영상은 보진 않아요 가끔씩 요즘에 취중사담 패션사담 그거를 두 번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런거 그냥 좀 보는 편이죠 그리고 멤버십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고정비를 만들어서 이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봤을 때 이 사람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죠 그리고 저도 진화님이 되게 좋은게 뭐냐면은 옛날보다 좀 더 대중의 니즈를 생각하고 고민하는게 많이 보이세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좀 더 대중한테 가까워질 수 있을까 사실 그 현직 스타일리스트 분이시면은 이게 좀 매니악해질 수도 있고 자기만의 테스트가 짙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희석시킬지 지금 고민하는 과정 중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좀 전달이 저는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화님도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잘하는 기준은 정말 많이 다른데 이제 그 잘하는 이라는 나는 기준을 그렇게 세웠거든 사실 사람들이 좋아 끌리는 매력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 대체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은 현재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나 그런 거를 체크하는 게 이제 요즘 어떤 호응을 받고 있는 유튜버들을 보면 어떤 유튜버는 저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저렇게 뭔가 매료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신선하고 배우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뭔가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랑 좀 이어지는 게 사람들이 취향이 되게 세분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패션 유튜버가 되게 비슷한 형태였어 이게 되게 많이 분류화되면서 분산된 것 같고 패션 브랜드도 난 그래서 똑같이 다양한 스타일들이 공존하면서 되게 분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우리 옛날에 모나미 패션 다 쏠려갔는데 요즘은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되게 많이 휩쓸려간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되게 세분화되고 분산된 것 같다 근데 이게 난 더 심화돼서 뭔가 이런 큰 시장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쪼개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다 같이 잘 돼야지 혼자 잘 돼서 절대 안 되는 거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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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조티비 생각했어요 곤조티비 다 나와 저는 잘 봐요 그런 콘텐츠 잘 보고 겨울이 콘텐츠도 가끔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어 각자가 해소시켜주는 매력 포인트가 다 다르니까 어떨 땐 저 사람을 보는 거고 어떨 땐 이 사람을 보는 거고 맞아 맞아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즐길 거리가 많아졌어 맞아 맞아 동의합니다 아 있다 또 피로 피로 정권이 생각이 안 나 교독님을 사랑하고 있었어 난 정권이 쇼츠 보면 야 잘한다 와 저도 이렇게 왔네 맞네 약간 배경스 좋은 사람 정말 다양한 걸 잘하셔 약간 결 다른 호수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사람이 밸런스가 사람의 매력 테크닉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되게 밸런스가 있어갖고 사람이 안정적이야 어떤 플레이를 할 때 남의 것을 한 것 같지가 않고 자기 것을 되게 잘하는 느낌 정권이 인프제 응 아 역시 아 인프제 친구들이 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 예술가 기질이 약간 달라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인프제 친구들이 제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저는 많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언급된 사람들에 비해가지고 에이 저희 PD님도 인프제입니다 아 인프제 보기 힘든데 이렇게 하여튼 더 분발해야겠다 개인적으로 인프제들이 집중하면 무서운 것 같아요 아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달라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패션 유튜버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 그분들에게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조언을 하자면 야 그거 현영이가 제대로 해줄 수 있겠는데 현영이가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딱 열등감과 약간 그런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제일 많이 뭉쳐있는 시기라서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보다는 일단 가장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분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얻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나는 오히려 그래요? 누구나 각자 위치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는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아니 근데 저도 다 형들한테 다 듣고 배운 거고 형들 영향 받아서 드는 생각이지만 그래서 제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감히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처음 시도하시는 거는 취미처럼 가볍게 시작을 하시되 겸손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인 것 같고 그게 가짜 겸손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겸손이어야 되고 그리고 에티튜드를 좀 확고하게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벌 거면 돈을 버시고 진실성 있게 하실 거면 진실성 있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감히 얘기를 해 봅니다 일단은 하라는 거네 일단은 일단은 하고 할 때 이런 거를 처음 시작은 가볍게 해도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은 꼭 유튜버가 되는 게 아니어도 분명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그런 건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신에 제가 진짜 놀랍니까 말하기가 많이 조심스러운데 이게 좀 진실성이 부족하면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중들이 정말 요즘 다 잘 캐치하시기 때문에 맞죠 아주 귀신같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심, 진정성 가지고 쭉쭉 가시는 분들이 오래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등감과 모든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겸손과 진실성 이거 두 개만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담아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형들한테 하는 얘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진짜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너무 무시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피터사이즈가 생각하는 그냥 정말 간단 명료하게 말씀 주셔도 좋고요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번 이게 사실 그 형 유튜브 할 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한 거예요?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어 그냥 그냥 했어 돈은 있다는 생각도 못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뭔가 이런 돈이나 지금 완성되어 있고 지금 정상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뭐 신동엽님 명언 많이 하거든요 그분도 뭐 처음부터 뭐 내가 이렇게 신동엽 지금의 신동엽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지금의 모습을 보고 시작을 한다면 그 대가가 참혹할 것이다 진짜 너무 힘들 것이다 그가 빛날 때 모습을 보고 한다 그 옛날에 그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다 뭐 1년 동안 4명 들어오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잘 되니까 그거 보고 저는 그 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었어요 아 회사 때려치고 유튜브나 할까 와 야 유튜브 진짜 힘든데 네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음 진입장벽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각오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뭔가 보상을 바라고 시작하면은 지쳐요 음 이게 뭔가 크게 바라는 게 없이 내가 좋아서 해야지 롱런하고 끝까지 갈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유튜브 제가 블로그 해서 좀 돈 많이 벌 때도 주변에서 블로그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서 다 알려줘도 한 달을 못 해요 아 유튜브도 다 알려줘도 한 달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하면 잠깐 물어볼 사람이 없는 나도 잘 모르는 사람도 내가 알아봐가지고 했는데 물어볼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나약한 정신을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네 너는 나한테 이걸 물어보면 안 돼 너는 네가 영상을 100개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물어봐야지 이게 순서가 맞는 거야 음 열정을 갈아놓지도 않고 일단 물어보기만 한다 아 너 그 못 버틴다 맞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해보고 물어봐야지 하기 전에 물어보는 건 이미 넌 실패했다 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약간 그것도 약간 조금 비슷한 느낌이 어떤 내가 옛날에 유튜브 편집을 영상으로 배웠거든 네 두둑 내가 정말 궁금해서 내가 직접 찾아보서 내가 직접 한 것들은 되게 영양분이 있게 남는데 맞아 누군가한테 급하게 물어본 거는 금방 까먹어 맞아 결국에는 오래가고 기억에 남는 거 남는 힘은 오래오래 갈 수 있는 힘은 내가 했던 거 나에 대한 적극성에서 좀 나오는 거 같아 하 그게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건 그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준 길이기 때문에 금방 약한 정보지 내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길인 거야 음 내가 딕잉하고 서치잉해서 들어가야 강한 정보가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힘들 때도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지 내가 원해서 했는지 내 길이 명확해야 그런 힘듦이 있었을 때 믿고 버티는 거 같아 맞아 그래서 뭔가 남이 다 케어해준 어 누군가가 나의 케어를 주고 누군가가 만들어준 나의 자리는 금방 유지를 할 수 없는 거 같아 그거를 못 버티는 거 같아 애초에 거기까지 갈 때 내가 내공을 다지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맞아요 누군가 이렇게 떠받쳐서 만들어준 자리는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응 결국에는 본인이 중요하다 응 시작하기 위해서 응 그리고 막 힘들고 어색하고 이런 것도 그런 기간을 버텨서 자연스러움이 오는 거지 응 저도 그 예전처럼 진짜 초창기 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수줍어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치시면 안 됐을 거 같아요 응 응 연마되고 다져져야지 구독자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응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된다 응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렇다면 응 아직 연마가 덜 된 거라고 생각해요 응 더 연마를 해가지고 누가 오든지 내 팬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응 그런 포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응 자신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길들여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응 응 저는 딱 가볍게 이야기하자면 생각이 무거워지면 몸이 무거워져서 응 실행할 수 없다 좋다 저스트 두잇이네요 간단하게 셋 다 똑같네요 그러면 저스트 두잇 일단 해라 일단 해라 명언이야 맞아 그거 진짜 나이키가 괜히 저스트 두잇어 그건 아니니까 이제 오늘의 바게트가 거의 끝을 날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약간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 자 뭔가요 많이 유튜버를 안 했다면 응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아 이야 진짜 어렵네 와 에어비앤비 사업 에어비앤비 사업 에어비앤비 사업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싶었나 보네요 같이 하다가 유튜브가 잘 돼서 접었어요 아 에어비앤비를 하진 않았고 기획을 하고 이제 뭔가 수익구조를 보고 있는 중에 잘 돼가지고 접기는 음 아직도 조금 니즈가 남아있나요 없죠 없어요 네 깔끔하게 지금 네 깔끔하게 패션계에서 종사하는 걸로 이게 사람들이 뭔가 다양한 걸 경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인 거 같아요 음 맞아 맞아 인생 짧으니까 그치 잘하는 거 열심히 해도 최고로 못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 같아 그 내가 여러 가지를 할 줄 안다는 걸로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근데 대개 보면 진득하게 발을 담그지 않고 겉핥기 식으로만 어 예전에는 이게 뭐 각광 받을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있었던 거 같긴 한데 네 요즘은 잘해야 되는 거 같아 깊이 잘하지 않으면 인정 못 받아 음 맞아요 겉만 찍어 먹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제대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영이는 저는 갑자기 형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는데 그때 제가 아 형 저 코로나 끝나면은 연기 그래도 계속해야 될까요 라고 짤막하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형이 아니 너 유튜브 해야지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접었는데 만약에 아 근데 그래서 제 귀인이에요 제 귀인인데 네 진짜 기인 있네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를 안 했으면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생각을 했던 건데 진짜 최근에 너무 막 네거티브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래가지고 유튜브가 망하면 진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것 같았고 막 그렇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다 내려놓고 한번 푹 자고 일어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아 그래 그래도 씨 내가 뭐 밥 빌어 먹고는 어떻게 살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은 들어서 형 뭐 회사에 들어가든 뭐라든 그냥 긍정적인 영향력 주면서 뭐라도 하지 않았을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에는 긍정적인 영향 이게 되게 중요한 모토인 것 같다 현장님한테는 네 저는 되게 커요 그게 제가 뭐 사실 근데 남의 그 인생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라 하라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책임져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네가 나한테 물어보면서도 유튜브를 하고 싶은 욕망을 내비쳐서 내가 그냥 얘기했던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거가 없던 게 아니었구나 그게 제가 뭐 주제눈께 남의 인생 그렇게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무서워요 책임 안 져 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건 현영이가 유튜브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때 한 1년차 됐을 때였어가지고 아니 형님은 아셔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질문을 준비했는데 막상 저를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명확하게 떠오르는 건 없지만 사실 옛날에 가수하고 싶었거든요 이야 한 곡 한번 보여주세요 기타가 있어야 노래가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버스킹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 진짜로? 그래서 18번군? 사실 로이킴의 힐링이 필요해 라는 곡이 내가 학교 축제 때 부른 적이 있어 섹션에 다 동원해갖고 그때 몇 천명 앞에서 했는데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야 지금 내가 설렌다 지금 한번 음악 틀어주세요? 그 정도 해야되니까 다음에 제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판 깔을 때 아니면 형 또 하기 민망할 수 있어 내 꿈에 약간 나중에 런던에서 꼭 버스킹하기가 옛날부터 꿈이었거든 근데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방금 나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시대라면 그런 음악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내 콘텐츠를 좀 더 사람들에게 알리기 좋은 세대니까 옛날에 되게 가난한 시대였어 음악으로 상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결국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나는 뭔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어떠한 형태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었지 않았을까 유튜브를 안 했어도 그 선욱이가 형 엄청 좋아해요 그 나선욱 아 진짜? 최근에 만났어 봤죠? 맨날 형 선대모사해요 아 진짜? 똑같이 아 대박이다 어 그 광저 형님 말하는 게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와 많이 얘기해요 아 진짜? 왜냐면 그 한 세 번 술 마셨거든요 술 잘 안 마시는데 근데 만나면 형 얘기 많이 해요 아 진짜? 근데 되게 비슷하다 술 잘 안 마시고 어 나선욱님도 술을 잘 안 드시고 어 나도 술을 잘 안 먹고 근데 만나면 맥주 한잔 하시니까 나선욱님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지 그러니까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연히 그러니까 사진 찍은 거 올려가지고 나는 들은 줄 알았어 어 어 어 근데 너무 친근하게 잘 대해주신 거야 어 되게 겸손하시고 어 착해요 착하셔 제가 그렇게 뭐 방송하고 같이 뒤에서 술 잘 안 마시고 뭐 연락도 잘 안 하는데 야 야 선욱이는 진국인 진국인 거 같아 음 사람이 진짜 사실 내 목표가 나선욱님 이 자리에 앉히는 거 같아 오 그게 옛날에 보다 생각은 했는데 요번에 만남으로써 응 근데 이제 내가 좀 더 가치관이 좀 두터워졌을 때 저 사람에게서 응 내가 정말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진정성이 좀 더 생겼을 때 응 그때 꼭 초대드리고 싶긴 해 와 아무튼 내 목표고 보고 계시면은 보고 계시면 아 제가 꼭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순캐 나온 거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진정성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안 치고 뭔가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사실 바게트의 목표거든요 응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 중 한 분이 이제 피터사이즈와 현영형형이고 네 오늘 진짜 와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주셨고 아 제가 자꾸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네 자 두 분의 아 앞으로의 계획 정말 눈앞의 계획이라도 한번 당당하게 말씀 주시고 이걸 또 이루는 사람이 되셨으면 저는 좋겠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어 저는 재밌는 거 하고 싶어요 재밌는 거 그냥 뭔가 이제 저를 사랑하기로 해가지고 아 제가 뭐 요즘에 테니스 뭐 러닝 스케이트보드 이런 거에 빠져 있는데 그런 거 즐길 때 이 생각 안 하고 내가 사고 싶은 보드 내가 사고 싶은 채 그냥 사는 게 엄청난 행복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즐기는 것도 유튜브로 많이 찍고 그냥 라이브 하게 하고 싶다 내 캐릭터 그대로 예를 들면 내가 미국을 가고 싶어 내가 동서부 바이크 횡단을 하고 싶어 유튜브 못 찍잖아요 직원들한테 너희들이 찍어라 그냥 있는 그대로 대표님이 여행 가가지고 브이로그 일주일에 하나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요일 거는 우리가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너희가 찍어 편하게 찍어 이렇게 하고 또 가버리고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행 간다 그러면은 아 이거 못 가는데 영화상 어떻게 하지 이런 그 뭔가 뭐라 그래야 돼 선에 자꾸 부딪히잖아요 제한되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고정관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채널 뭐 누구에도 상관없는 건데 그냥 하자 일단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하자 제한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그새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더 열심히 건강하게 하고 싶어요 잘 될 거 같아요 약간 경질이 조금 넘어서 즐기는 사람이 될 거 같아서 즐기는 거 같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저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죠 이겨내서 도달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영이의 저요? 앞으로의 계획 저는 일단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여기에 너무 몰입돼 있다 몰입돼 있다 보니까 심신이 약간 안 좋아지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요즘 요즘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너무 여기 집착하지 말고 나 생각하면서 그냥 좀 가볍게 해보자 가볍게 해보고 거창하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냄새 나게 그러니까 최근 옛날 영상이 되게 사람 냄새 많이 났다가 제가 사무실 구하고 나서부터 뭔가 체계화를 해야겠다 이런 의무감이 생기니까 저는 안 보이고 추천해주는 제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약간 어? 그러면 나는 나중에 뭐가 되지? 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 이제는 그냥 옛날처럼 그냥 사람 냄새 나게 친근하게 좀 더 나의 속마음을 많이 얘기하자 음 좋지 네 두 분 다 약간 나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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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자 맞아요 나다움을 보여주자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맞아 오래 갈 수 있는 또 방법 중 하나 오래 갈 수 있는 목표 중 하나인 거 같아요 그게 형은요? 아 또 저를 주셨군요 저는 사실 일단 그거는 디폴트로 깔고 가는 마음으로 요즘 하고 있고 내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고 그걸 더 나아가서 이제 눈앞의 목표라면 저 팀은 저런 것도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최근에 애프터프레이와 협업을 한 작업이 있었는데 음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누군가는 뭐 대중적이지는 않았을지언정 소수의 누군가들에게 저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 같아서 음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해가다 보면 그 끝은 무엇일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장이 좋으니까 음 하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더 재밌는 작업들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작업들 많이 할 예정이고요 뭐가 될지는 지켜봐 주시면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 채널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우리의 원동력 사실 구독자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까지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사랑한다 고맙다 사랑한다 고맙다 욕하지 마라 뒤진다 이 정도 아 좋습니다 네 저도 형들이랑 다 똑같은 말인데 응 진짜 제가 뭐라고 정말 감사하고 응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고 치지 않고 열심히 어 그니까 사고 안 치고 응 오늘 사실 이렇게 끝났거든요 네 다들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언제든 갈 수 있다는 마인드네요 언제든 뭐 스탠바이 된 저는 아직 뭐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이른 나이라곤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응 결혼한다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랑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저도 좀 드세요 오 진짜 약간 눈물 날 뻔 형 울기 전에 그만 네 알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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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